엄부님에 관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저분 러스트 있잖아요 그 일주일하고 한 번 더 했던 그 러스트 기억나시죠? 거기 그때 했을 때 그 큰잎 하나 있는데 뿅이랑 그 규식님이 와가지고 나를 이건 인기면 나나야 나랑 결혼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뿅이가 머리에 초소는 거? 그거 알죠 그 장면 그 큰잎 알아요? 그 앞에 엄부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때 엄부님이 옆에 있었어요 엄부님 잠깐 나오셨는데 자막바를 제작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막바도 한 대 만드는데 돈이 들잖아 그러다가 엄부님? 만들어야지 하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림부님이랑 헷갈린 거야 림부님이랑 헷갈려가지고 만져놓고 다음날 오? 그분은 림부님인데? 가도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 그거 내가 그때 생각했어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거 만들었으니까 어쩔 있었어 엄부님이랑 다음에 게임을 해야겠다 이 사실은 엄부님 전혀 모르죠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제가 가끔 이래요 소방서가 붙여있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아 또 막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그 도내 하나가 왔는데 뭐래요? 자막 바가 아까워가지고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면 금방 깰 수 있어요. 많이 친해진다는 뜻? 아! 내가 동그리야! 아니구나! 내가 주황색이라서 파랑이 보이는 거구나. 되게 캐릭터랑 매치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엄청 선택해야 될걸요? 아, 이런 식으로. 엄보님은 개를 좋아하는군요.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건데. 개를 좋아하시는군요. 어? 어떻게 여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들어가는 입구, 나가는 입구 이렇게 하나씩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포타닝 연결되는 거예요. 어? 열렸다. 관찰해야지. 안 열렸는데? 어? 이거랑 하나가 뭐지? 오! 엄보님.. 개인적인 질문 해도 돼요? 개인적인 질문이요? 어떤거요? 네 뭐 하셔도 어머님 몇 킬로에요? 저요? 저 마지막으로 쟀을 때가 75였나? 아 왜 그러시죠? 그냥 갑자기 궁금해 방금 똑같은 질문 제가 하면 되게 저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질문을 왜요? 하면 해요 네? 아 저도 질문 하나 몸무게? 아니요 네 그 물어보는 같은 질문이어도 제가 하면은 소원님이 되가지고 네 뭐해요? 키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아 돌아가시네 몸무게는 처음 물어보고 고고 하하하하 이것도 그나마 제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질문한거라 하하하하 음 엄부님은 키인 엄밀인 정도인 여자가 좋은데요? 저는 일단 그냥 저보다 작으면 돼요 아 엄부님 키 크세요? 큰 편은 아니고 그 평균? 음 안 알려줬네요 질문을 왜 하라고 하신건지 하하하하 엄부님 키 173이에요? 그게 한국 평균키야? 저 83이요 그게 평균키라고요? 이거 완전 기만이네 하하하하 저 엄부님보다 키 큰 여자는 없을텐데 거의 전 키 170이에요 아 응 키 진짜 크시네요 키가 크시네요 근데 채팅창 민심을 흉령합니다 엄부님 하하하하 여기 뭐에요 근데? 여기 잘못해놓은 것 같아요 웃으면서 들어오다가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나나님 3회차라고 들었는데 저 근데 마지막으로 한게 한 4년 전이거든요 어 어 뭐야 하하하하 어머니 어디갔어요? 뭐지? 난간이 없었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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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되나요? 네 들어가 저기 같은데 어? 열렸다 맞네 여기서 어 방을 탈출하려면 응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구요?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죠 이제 우리 같이 풀어야죠 제가 말하면 안되죠 어 문을 여는 장치 같은게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온거 같은데 하나 둘 셋 하고 내리는건가? 맞아 이거요?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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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고 내려볼까요 그럼? 하나 둘 셋 어 어 열렸다 어 아 다시 다시 누르고 바로 띄워야되나 보네요 바로 띄워야되요 하나 둘 셋 넌 뭐야 어떻게 해요? 일단 이거를 밟아야지 되는것 같아요 한 명이 넘어가서 나름이 넘어가서 드라이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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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총 샀죠 지금 반사적으로 하하하하 끝말이가요 하하하하 낯쪽에 뭔가 터졌는데 하하하하 기분탓이에요 어? 열렸다. 죄송해요. 밟아주세요. 아 이거요? 어? 아닌데? 잠깐만요. 어? 좋아. 재밌네. 내 시체에 있네. 근데 이렇게 오시면은 이거를 어떻게 열렸어? 같이 서있어도 안 열리려나? 어? 열렸다. 뭐야? 저 알고 있었어요. 그 뭐지? 왜 열렸지? 알고 계시는 거 아니셨나요? 뭐지? 그냥 오면 되는 거였나? 점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맞네 맞네. 아니. 아 여기랑 여기에 가지고 가시면 제가 열어드릴 수 있을 테? 죽이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 이런 다음에? 아 탭 눌러서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어 ces요.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급해? 아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Arif 음 ㅋㅋㅋㅋ 오 같은데? 뭐지? 아 영합니 아니 이거 본인이 하셨잖아요 이거 엄버님이 했어요 응큼하시니 제가 몰랐어요 이건 뭐지? 아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 왜 왜 하하하하 어허 어허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와봐 하하하하 이 레이저를 뭐 하는 것 같은데 음 사람 몸에 쏘는 건 아닌 것 같죠? 실험만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해보죠 누구 몸으로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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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아요 아아 이러면 제가 하나 더 만들어갖고 아아 이건 뭐지? 어 터렛 있어요 어 그러네 가보다 그래도 가보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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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했어 помог 하하하 그거는 터렛을 공격하면 되지 않을까요? 호忠거 누른 상태로 그 터렛에 쏘는거죠? 이걸로 레이저로 아 이 레이ardo?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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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 이 레이저를? 오ân 된다 오우 맞나요? 오 역시 3회차 기본이다 아 그냥 3회차랑 이것도 잘 피해요 아 아아 아아 제가 뭐야? 어 내껄요 아부야 피우신 거 같죠? 너무해 근데 거기는 어떻게 넘어가지죠? 뭐지?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기 있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적어야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어 됐다 맞다 이게 쫄 하고는 저렇게 엄빈이 여기 쏘면 될 거 같은데? 아 여기다가 됐다 오~~ 은근 잘하시네? 저만큼은 아니지만 뭐라구요? 우리 오렌지가 이기고 있대요 어떡해요? 버스 추기시네.. 어버님.. 아무도 못 이겨 안돼.. 왜 봐! 이거 그거다! 저기 단계별로 해주는 건가보다 어버님 꼭? 저의 도구가 되세요. 어머니 저거 되게 떨어질 것 같이 생긴 저거 있잖아요. 저거에 엄부님 죽이면 엄부님 화내요. 뭐라..뭐라구요? 이걸로 엄부님 죽이면 엄부님 화낼거에요? 여기? 아허허헣 그럴리가요. 그죠? 잠시만요. 이걸 그냥 좀 더 여기 가까이 열면은 그..그 다음에 어 이거 내려가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가. 어? ㅎㅎㅎ 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이거 피지컬로 깨는 거 맞아요? 어 잠깐만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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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간잠이 있었구나 저를... 저를 죽여 보시다 아! 엄마님이 이거 해보는구나 엄마 이거 되게 인간 더럽습니다 됐어요 지금 왜 잘하지? 뭐지? 다 왔는데 죽이면 안돼요 아니 어려웠는데 분명은 엄마님 어떻게 와요? 포탈을 열어주셔야 같지 않을까요? 이걸 제가 이걸로 연 다음에 근데 가장 가까이 열 수 있는게 저기거든요 네네 그걸로 하시면 돼요 엄청 뛰시면 돼 다 왔는데 죄송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이기쓸 못하네 소송이야 엄두야 뭐라고요? 죄송해요 하하하하